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주홍 바탕이라서 색깔이 정확히 잘 안보이네요. 사실 이런 색이 노랑색이구요. 지금 이게 연두색이구요. 이게 초록에 가까운 색깔이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보이네요. 다름이 아니구요. 이거를 저 혼자 어제 촬영한 거 다음인데 어제는 그냥 거기까지만 설명했구요. 삽목했던 거가 잘 됐다고 물 삽목 결과를 했는데 오늘 일어나서 얘를 지금 흑삽목으로 변형하려고 그러면서 얘를 이렇게 잘랐어요. 하나씩 여기에 있던 거구요. 이거에 이렇게 말라서 죽은 것들은 다 잘라버리고 그래서 안전하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잘라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잘랐는데 얘는 아직 뿌리가 잘 촬영 못하고 있네. 이렇게 하나만 낳고 두 개가 더 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얘는 두 개 낳고 또 하나 조금 더 낳고 있구요. 그래서 얘를 지금 저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흑삽목 하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또 이 부분에 그런 게 있었구요. 이렇게 잘랐던 게 있었는데 걔는 이제 죽어서 이것도 다음 시우면 또 그렇겠지만 얘도 결국 잘라지고 없어지구요. 아마도 요게 다시 새끼가 났나 봐요. 근데 지난번 거는 일일이 다 분해해 가지고 뿌리를 내렸다가 제가 말라서 죽었거나 제가 이렇게 흑삽목으로 바꿨는데요. 또 이게 또 말라 죽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꺼번에 해 가지고 좀 더 안전하게 김뿌리가 났구요. 보이시죠? 김뿌리. 이번에는 웬만해서는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다시 또 흑삽목을 하고 흑삽목 같이 있는 판에다가 물을 넣어 놓고 가거든요. 근데 그 물까지도 말라서 얘네들이 말라 주는 거예요. 난방이 잘 안 되는 위치로 바꿔서 잘 안 말리고 얘네들은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가끔 또 이름을 잊어버려요. 나이 먹어서 그런가 봐요. 칼라데아 크테나테 로베르시아나 이거를 22년 10월달에 산거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해수를 보면 2년이 됐지만 1년 2개월? 지금 1월이니까요. 24년 1월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푸짐하게 새끼를 많이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도 24년 한 해는 돈도 풍족하고 여러분의 명성도 풍족하고 명예, 명성, 부, 재산, 그리고 자식, 지식, 그리고 삶 근데 그 무엇보다도 올바름이 중요하죠. 올바르게 삽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